아 쉬저우에서 제일 진짜 맛있는 식당을 작년에 한번 왔었는데 여기 갈려고 여기 이 식당 오려고 지금 한번 더 왔어요 여기가 되게 진짜 허름한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까지 중국에 와서 먹었던 식당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가 진짜 입구도 허름하고 진짜 지저분한데 여기 시조 친구들 되게 지저분하다고 좀 꺼려 좀 약간 좀 이상했는데 막상 와서 먹어보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숯불을 넣어서 여기다가 꼬치를 돌려서 이렇게 구워먹더라구요 아 이거는 식전빵인 것 같아요 주는건 되게 추리하게 주는데 이게 실제로 되게 맛있어요 비프가 지금 소고기 고치가 오고 이제 양념 이거를 양념을 뿌려서 먹는다고 하네요 작년에 먹었는데 다 기억이 안나네요 이게 치킨이랑 빵이네요 치킨과 빵 비프는 거의 제가 다 먹었구요 이제 빵에다가 치킨을 쌈싸먹는거네요 이제 알았네 이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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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흐은 레스토랑 이름? 이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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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레스토랑 진짜 죽이네요 이 레스토랑 이름은 가족이요 아 가족이요 아 이번에 오니까 치킨 보다는 비프가 훨씬 더 맛있네요 꼬치가 아 진짜 이자흐 이자흐